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달리에게 물대를 기록한 기입한 기입하여 특권을 낸 해양수산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성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란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후의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강한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부러운 눈초리로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 없이 재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가짜 뉴스 연속 드라마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마주로 추락시켰습니다. 태블릿 PC 가짜 사기 조작 불법 방송에 쏘갔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믿었던 동쾌에 발등 깊이다는 것을 넘어서 중후를 넘어서 분뇌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다가 드루킹 김경수 의 1억 건에 달한 자동적인 기계로 여론 조작을 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탈핵시켜버렸고 문 정권을 탄생시켜버렸습니다. 나라가 폭행했습니다. 쏙지 말아야 할 국회의원이 쏘갔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쏘고 국회의원이 말도 안 되는 탈핵소출을 결려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애국심이 결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애국심이 강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또 통영, 고성은 해양수산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해양수산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지역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였습니다. 통영과 고성의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박청정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통영에는 바다의 땅 통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양, 세계해양카스트를 만들어 굴뚝없는 공장을 만들고 고성에서는 인근 카이 그리고 통영거제고성에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기차제와 항공산업의 기차제를 생산하는 생산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두고 조선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청정 후보가 생각하는 조선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조선업 활성화 방안은 이미 정부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조선을 통합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물론 그러한 추세가 다시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우조선이나 성동조선 같은 그러한 조선사업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사이클식으로 약 30년 주기로 변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했으더라도 이걸 교육이나 다른 일자를 통해서 그러한 기회가 오면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을 다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조선 매각에 따른 박청정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고 일괄 매각과 분할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은 또 무엇입니까? 성동조선은 제1야드, 2야드, 3야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괄하면 더 좋겠지만 분할 야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하드 3개지만 같이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없어도 분할을 해도 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분할을 해도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업이 호황을 이룰 때, 하락을 이룰 때를 위해서 분할 부담, 일괄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통영 LNG 발전소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영 LNG 발전에 대한 견해는 지금 천미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LNG 발전소를 건설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는 그러한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용 소요만 지우치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생각해 볼 때 LNG 발전소는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부 내륙 철도 역사 추진을 두고 지자체마다 과열 경쟁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청정 후보께서는 통영과 고성 두 곳 모두 역사가 생기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남부 내륙 철도 추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부 철도 내륙 고속도가, 고속 철도 사업이 좀 만지지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이 기회를 역사 때문에 훼손을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통영, 고성은 관광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고성의 그 가운데를 선택해서 통영, 고성에서 역사를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를 통영에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와 연계된 수산분야의 정책,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가 통영의 수산품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 750억 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영양가가 만점인 건강식품으로 최고의 무화가치 산업입니다. 통영은 한국해양수산의 요람이자 팔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양질의 다종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됩니다. 유선신 장군께서 한산도 재성당에 산도수금을 통제형을 설치한 것도 가뭄이나 홍수로 인하여 경작이 잘되지 않는 농사를 대신해서 해산물에서 군량미를 군림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단계별 또 스마트화에도 발맞춰서 수산식품기업, 수산식품연구센터, 전시홍보센터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내 최대 수산식품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은 신하 SB 부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박청정 후보의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청정 후보의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산업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계해양카이스트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굴뚝 없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 고성은 큰 공장을 지울 수가 없이 한류수산공헌법에 묶여가지고 환경오염적인 공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계해양카이스트가 항경친화적인 공장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사가 100만 원 용량을 받으면 70%인 70만 원은 개인이 사용하고 30%는 세계해양카이스트에 두고 가라 이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학자들과 또 양질의 문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통영시의 고성군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수준을 한계급 업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무인 항공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직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고성의 무인 항공기 사업 활성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통영과 같이 750억 원인은 해양수산클스터 조성. 그리고 고성에는 돈도 거의 같더라고요. 7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 글씨를 조성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직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과제인 무인드론 산업을 위해 국내 첫 무인드론 전용 비행장을 봉적 만들고 봉적 착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면 내공리 1원에 무인드론 산업과 로봇 산업 등 대표적인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ICT 복합기업을 유치해 적극적으로 나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감소는 통영 고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소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청정 후보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감소되는 인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층의 유인척이 시급합니다.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해양 카우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그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점당 기자재를 확보하여 그 사업을 빨리 실천함으로써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0억 원이라는 해양수산품, 크로스트, 그리고 715억 원이 소려되는 드론, 무인드론 산업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착공 시작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발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의 한 방안으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박청정 후보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비 사당성 조사를 이미 면제받은 남부 내륙철도의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수산식품, 크로스트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공약만큼은 꼭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